당신의 장 속은 안녕하십니까? 최근 3일째 해결을 못하고 있어서 괴로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는 편이에요 저는 너무 자주 들락날락거려서 걱정이에요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당신의 속사정 평소 얼마나 신경 쓰고 있나요? 요거트가 좋다고 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정도? 평소에 유산균 제품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속이 편해야 삶이 행복하다 건강한 장을 지키는 비결 절대제품의 터미와 찾아볼까요? 평소 장 건강에 많은 신경을 쓴다는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배 마사지와 운동 등 장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 중이라는데요 저희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했는데 변을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지금 꾸준히 운동시켜주고 배 마사지도 시켜주고 있어요 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죠 아기가 먹는 이 분유에 그 비밀이 있다는데요 아기 장 건강을 위해서 배 마사지 뿐만 아니라 유산균이 들어있는 분유를 먹이고 있어요 원활한 대변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유산균을 섭취하게 해 아기의 장을 더욱 튼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기뿐만 아니라 부부의 먹을거리도 꼼꼼하게 신경 쓴다는데요 특히 낙토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식탁에 꼭 올리는 음식이랍니다 저희 가족이 장이 안 좋아서 낙토같이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자주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겨 먹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오? 이건 우엉이네요? 아 오늘 우엉조림하려고요 왜 우엉을 준비하시나요? 아 우엉에는 유산균을 도와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되도록이면 유산균에 도움을 주는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유산균을 먹인 프리바이오틱스 우엉에는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어 유산균과 찰떡궁합이랍니다 외출할 때는 유산균 섭취가 어렵다고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제품을 애용하고 있어요 장이 튼튼해야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저도 열심히 먹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미생물 즉 세균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몸에 이로운 유익균과 몸에 해로운 유해균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착한 세균인 유익균이 많아야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이상적인 비율은 유익균 85% 유해균 15% 입니다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질 경우 각종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익균의 비율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유익균이 100%면 어떨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에 있어도 면역력 제하를 불러오듯이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유해균과 유해균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장내 유해균을 늘리고 유해균은 줄여 황금 비율을 유지할까요? 현재 가장 확실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 살아있는 생균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산균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적당한 양을 섭취했을 때 장에 도달하여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산균 유산균은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원활한 배변활동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장점막에 생육하는 유산균이 젖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산성화하면 이 환경에 견디지 못하는 유해균은 억제되고 유익균은 증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몸속 세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몸속 유익균을 늘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건데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쉽게 말해서 유산균의 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균을 섭취했다고 하더라도 장 속에서 활발히 자라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지겠죠 따라서 좋은 균이 잘 자라도록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어줄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섭취함으로써 유익균의 효율을 높여주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걸 먹어야 더 효과적인 장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에터미에는 오래전부터 고객들에게 사랑받아온 유산균 제품이 있습니다 에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신생 유산균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에터미 유산균은 좋은 품질과 경제적인 가격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고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에터미의 대표적인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특허 유산균 2종을 비롯하여 총 12종의 유산균을 합류하고 있으며 프리바이오틱스를 자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섭취하실 필요 없이 이 한 포만 드시면 됩니다 에터미 유산균은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는 12종의 유산균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 UAS 랩스에서 개발한 DDS-1은 40년 이상 다수의 동물 실험 및 인체 적용 시험 연구가 진행되어 온 특허균주로 생존력이 우수하며 유해균을 억제합니다 다국적 유산균 기업인 캐나다 로셀의 프로바이오캡 특허 유산균 또한 추가되었는데요 마이크로코팅 특허공법으로 제조된 로셀의 특허 유산균은 내산성이 강하며 장내 유해균을 억제시켜줍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은 열과 산에 약한 탓에 장에 미처 도달하기도 전에 90% 이상이 사멸됩니다 그만큼 장에 살아서 도착할 보장균 수도 중요한데요 보통 유산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냉장 제품으로 보관 유통되는 게 다수입니다 하지만 에터미 유산균은 열에 강한 유산균을 포함하여 유산균 약 300억 마리 이상을 넣고 보장균 30억 마리가 장까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에터미 유산균은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휴대가 쉽고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터미 유산균이 만들어지는 곳을 직접 찾아가 볼까요? 이곳 연구실에서는 매일매일 균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에터미 프로바이오틱스 템플러스 친층 유산균에 들어가는 다양한 유산균들의 성능 등을 실험하면서 항상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장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유산균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유산균은 무엇보다 장까지 도달하는 보장균의 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열이나 유해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을 연구 개발하기도 하고 다양한 균을 배양하여 기능성 효과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제조실 층 전체가 유산균 전용 라인으로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2종의 균을 혼합하여 분마의 형태를 제조한 후 유산균을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코팅 과정까지 거쳐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 제품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품 포장 라인에 최근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더욱 신속 정확한 자동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이 행복해지는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애터미 유산균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유산균은 물론 기종의 특허 균종을 더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에 한 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장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장은 건강의 지표 애터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친생 유산균이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이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이 그 원인에게 연락하십니다 를 기억на順다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속 편한 인생을 응원합니다